오늘 영상에서는 입술에 그 다양한 형태가 주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암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또한 그 이런 입술 무조건 그 돈복 터집니다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알아볼텐데요. 형태면에서 보면 그 입술은 크게 그 도톰한 입술 그리고 그 얇은 입술로 나뉘어 줄 수 있겠죠. 여기에서 그 도톰과 그 얇음은 그 자체로 또 돈복의 그 척도라든지 혹은 그 비례해서 특징 지어질 그 고유의 특성을 지니진 않습니다. 다만 그 입술이 도톰하면 인간관계의 그 폭의 유연성을 뜻하고요. 또 입술이 그 얇으면 인간관계의 그 깊이의 문제로 구별되긴 합니다. 도톰한 입술은 그 폭넓은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입술이라면 또 얇은 입술을 지닌 분들은 깊이 있는 그 인간관계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. 돈복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제일 좀 박복한 그런 입술이 있습니다. 입술이 그 고르지 않은 입술 대칭의 그 크게 균형을 잃고 있다면 그런 그 비대칭의 그 입술은 돈복이 약하다고 봅니다. 또한 그 돈복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그 성격의 균형도 또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또 아주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돈복이 무조건 그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입술 조건이 있는데요. 윗입술 또 아랫입술이 균형감 있게 그 대칭을 이룬 상태에서 윗입술이 그 아랫입술보다는 그 약간 그 얇은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. 윗입술의 그 선을 보시면요. 윗입술의 그 선이 힘차게 그 날개를 쫙 펴고 있는 지금 그 한참 그 비상을 하고 있는 그 갈매기의 그 날개의 모습이 이곳에서 그 연상이 되면 그런 입술은 그 아주 그 돈복이 터지는 그런 입술로 보셔야 됩니다. 돈복이 굉장히 그 왕성한 입술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. 갈매기의 그 처진 어깨가 아니라 편안히 그 자유비행을 하고 있는 양날개의 그 균형과 함께 전혀 그 옹색하거나 또 힘들어 보이지 않고 편안히 그 날개를 쫙 펼친 모습이 그 윗입술에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런 입술이 아주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죠. 여러분들 거울 한번 보시죠. 또 이런 그 갈매기의 그 날개 모습이 여러분들의 그 윗입술에서 또 연상이 된다면 그런 분들은 또 사는 동안 또 돈으로는 아주 원없이 또 누리면서 살게 될 그런 팔자를 암시하니까요. 그 날개가 더 길을 힐링할 수 있는 게atelymore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 최근에 그 날개가 다시 요청했을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